하아... 역시 잘 먹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 이거 좀 한번 먹고 할까? 결혼하면 더 안정적이고 더 잘 된 스타일 형 결혼할 때는 네가 사이 먹고냐? 응 형도 그런 성향의 뭐 다른 거 없어요? 스케줄? 오늘? 저녁에? 뭐? 소개팅? 맞구나 소개팅이나 좀 시켜주고 얘기해 나 해준다 하지 않냐? 형이 좀... 약간 금사빠자 여자를 보는 눈이 바뀔 거야, 나 이상형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이상형이 뭐였는데? 엉덩이 예쁜 여자? 난 뒷모습부터 시켜네 알았어, 옛날에는 그러면 디테일을 봤다 뭐예요? 뭘 봐요? 요즘에도 보긴 봐 근데... 그 점보단 좀 덜 보고 덜 본다 그럼 여기 그 다음에는 어디 봐요? 얼굴, 그 다음에 얼굴? 형은 약간 좀 이렇게 고양이과 몰랐는데 내 친구들이 네가 사귀는 여자들 얼굴을 종합해 보면 다 똑같이 생겼다 진짜 이쪽에 뭘 포기 못해 근데 메모보다 일단 성격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순한 여자를 좋아하죠 그래, 형 맞어 순한 여자를 좋아하죠 그렇지, 참하고 순하고 그럼 어디서 찾냐 그러니까 이러고 누구야 그냥...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봐라 이제 네 형수 씨 했잖아 개선해서 볼 거다 그냥 그 얘기 한두 번 들어 내가 계속 듣지 지금 몇 년짼데 지금 내가 슬림을 만났는데 생년월일이랑 시를 딱 보더니 여보세요 흉 닥 닥 닥 닥